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진자 발생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모의 훈련을 실전과 같이 철저하게 매뉴얼에 의해서 잘 철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라고요. 이렇게 함께 했을 때 우리 광진군은 확진자 발생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모쩌록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.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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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